네, 오늘도 T1도 기세가 좋았는데 2대0으로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오늘 1세트 좀 힘들게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2대0이라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조금씩 짤리긴 했는데 1세트 반반이라 생각했고 질 수도 있었다 생각해서 그냥 뭐 2세트 이기자라고 생각했었는데 1세트 역전에서 그냥 그냥 뭐 괜찮게 그냥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어요. 그냥 봤습니다. 사실 후반 가면은 이제 서로 템이 다 잘 나온 상태라서 한타 한 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팀이 좀 한타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설계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후반에 역시나 후반에 저희가 밸류 좋은 챔프를 챙기려고 했었고 저희가 선픽, 후픽에 라인전 같은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후반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합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칼리스타가 라인 사업을 1세트 하면서 유충이랑 저희 타이밍을 많이 뺏은 것 같아요. 초반에 그리고 칼리스타가 껄끄러운 것도 있었는데 칼리스타 국령계가 껄끄러워서 그냥 구마유시 선수도 잘하고 캐리아 선수도 국령계를 잘해서 그럼 우리가 이것만 밴하고 다시 우리 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때 당시 좀 용쪽에 상대편이 시야가 많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좀 집에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먼저 자리 잡아놓고 이제 상대 나오는 거 좀 건들 생각이었는데 이제 마침 릴리아가 그때 바위게 먹는 게 보여서 좀 운 좋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한 것 같은데 나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계속 대기록을 세웠으면 좋겠고 아마 크게 될 선수라 생각해서 오늘 1000킬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페이저 선수가 키를 굉장히 이제 빨리 먹고 잘 먹는데 프로게임을 계속 오래 하고 이 속도로 계속 킬만 먹는 다음에 2000킬, 3000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워낙 베테랑 선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성장을 더 급속도로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 신인으로서의 패기도 있지만 형들한테 많은 공부를 같이 받고 있어서 성장 속도가 되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. 페이지 선수가 이제 킬이나 CS 먹는 거에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뭐 킬도 그렇고 이제 그런 성장적인 성장력 뭐 그런 것들이 다 욕심도 많고 잘하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. DRX전 뭐 뭐라고 얘기해야 돼?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. 매번 말을 뭐 하기가 힘드네요. 열심히 잘 준비해서 스크림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보고 분석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이제 어느 팀을 상대하든 항상 마음가짐을 좀 비슷하게 잡는 것 같은데 이제 DRX라고 좀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 플레이오프 직행해서 너무 기분 좋고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시간 분배는 뭐 연습이든 다 잘 분배해서 플레이오프랑 그 뒤에 있을 경기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확정 지어서 플레이오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챔피언 좋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응원해주시는 젠지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선두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남은 2라운드 남은 경기들도 이제 열심히 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